바로가기 키 쇼컷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쇼컷이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냐면 지름길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기 키 또는 예전에는 단축키 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바로가기 키 또는 단축키 같은 의미니까 혼돈하지 마시구요 첫번째로 F2 인데요 F2 이 F는 이제 펑션 FUNCTION 펑션이 무슨 뜻이 기능이란 뜻이 있잖아요 우리 키보드 맨 위에 보면 F1 부스터 F12 까지 있잖아요 기능키라고 합니다 펑션키 F2 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윈도우즈 에서는 얘는 이름 바꾸기에요 F22 이름 바꾸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요 선택한 항목 여기서 얘기한 항목 이라는 것은 파일이나 폴더를 뜻하는 거고 F22 이름 바꾸기 여기를 이름 바꾸기 F2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요 F22 이름 바꾸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F3 같은 경우는 얘는 찾는 거에요 우리가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갖다가 검색 검색이 뭐에요 찾는 거잖아요 찾는 걸 좀 멋있게 얘기하면 검색인데 F33 인삼을 찾아라 검색하라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요 F3은 검색 찾기 인삼을 찾아라 그렇게 해 F4 같은 경우는 파일 탐색기의 주소 표시줄 목록을 표시해 주거든요 F4 사주 저거 사주라 또는 사주 팔자 F4 사주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요 F2는 이름 바꾸기 22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F3 찾아라 인삼을 찾아라 검색 그 다음에 F44 사주 주소 표시줄 목록 표시 F4 사주 사주 팔자 그렇게 그 다음에 F5 같은 경우는 활성창 새로 고침이거든요 새로 고침 오세로하라 오세로하라 F5 새로 고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F6 같은 경우는 창이나 바탕화면의 요소들을 순환해요 순환 순환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F6 육순 육순 잔치 육순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F10 같은 경우는요 활성 앱에 메뉴 모음 활성합니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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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10이 열이잖아요 열 열매 메뉴 모음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좀 썰렁해도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혼돈하지 않으세요 오세로하라 오세 오세 오세로 고침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트 플러스 F4 얘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알트 플러스 F4는 활성 항목을 닫거나 활성 앱을 종료시키는 거거든요 닫거나 종료예요 그래서 알트 알게 뭐야 플러스 F 팍 파괴 F 죽을 사자 써서 알게 뭐야 팍 죽어라 그래서 닫거나 종료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닫거나 종료 알트 플러스 F4 그리고 알트 플러스 탭 같은 경우는요 열려있는 앱 간 전환 네요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탭이라는 게 이동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열려있는 앱 간 전환하는 거 알맞게 탭 이동하라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트 플러스 ESC 같은 경우는 항목을 열린 순서대로 선택을 해 줘요 그 다음에 알트 플러스 엔터 얘는 속성 이에요 항목의 속성 창을 표시한다 속성 이라는 건 뭐예요 속으로 갖고 있는 성격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다 엔터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엔터가 들어가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입력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알트 플러스 엔터 너의 속을 알고 싶다 그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ESC 컨트롤 플러스 ESC는 시작하면 열기에요 시작하면 열기 컨트롤 플러스 ESC인데 컨트롤의 C 컨트롤의 C ESC의 E 이거 따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좀 썰렁해도 컨트롤 플러스 ESC 시작하면 열기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요거는 요 작업 관리자 열기에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컨트롤의 C, 시프트의 S, ESC의 E, CSE 그렇게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는 작업 관리자 열기에요 그 다음에 시프트 플러스 F10 아까 F10이 열매 메뉴 기억나시죠 그런데 얘는 선택한 항목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에요 그래서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 C바 C바 시프트는 바로가기 그 다음에 F10은 메뉴 그렇게 열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시프트 플러스 F10 시프트 바로가기 C바 그 다음에 F10은 메뉴 시프트 플러스 F10 바로가기 메뉴 그 다음에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딜리트가 삭제잖아요 근데 시프트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삭제 바로 삭제입니다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시험제 잘 나와요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면 시작하면 열기 또는 닫기인데 아까 컨트롤 플러스 ESC 시작하면 열기 같은 기능이에요 이것도 같이 아셔야 되겠죠 컨트롤 플러스 ESC 이거 윈도우 키하고 같은 기능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PAUSE 또는 브레이크 같이 있잖아요 얘는 시스템의 속성 대화 상자 표시 내 컴퓨터의 사양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키 브레이크 키에요 가끔 노트북에는 이 키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있는 노트북도 있지만 대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L, L이라는 건 L로 시키게 락 잠그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C를 잠그거나 계정을 전환한다 시험제 잘 나와요 윈도우 키 누르고 L,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D, 이거는 에어로피크 이미 배웠잖아요 바탕화면 표시 이미 숨김 이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T, 작업 표시줄의 앱을 순환해 줍니다 작업 표시줄에 조심하셔야 돼요 작업 표시줄에서 앱 순환이고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E, E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러 탐험 그래서 파일 탐색기 열기에요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E,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리시면요 탐색기의 알파벳 E하고 탐색기의 T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E, 익스플로러의 약자에요 EXPL, OR, ER, 익스플로러, 파일 탐색기 열기 그 다음 윈도우 키 누르고 R, 여기서 R은 R 위에는 띄다 컴퓨터에서는 띄는 걸 실행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실행 대화 상자 열기가 바로 윈도우 키 누르고 R이에요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Shift 플러스 F10 선택된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 표시 우리 Shift 누르게 되면 C바 기억나시죠? 바로가기 메뉴고 C바, 그 다음에 F10은 메뉴잖아요 열매, 열, 10, 그 다음에 메뉴, 열매 이렇게 그래서 Shift, C바, 그 다음에 F10은 메뉴 그래서 바로가기 메뉴, Shift 플러스 F10 맞는 거고요 2번에 Shift 플러스 Delete 뭐예요?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 완전 삭제잖아요 Shift 플러스 Delete 조심하셔야 되고 3번에 Ctrl 플러스 ESC, Ctrl에 C, ESC에 E 읽으면요, 시작, 시작, 시작 메뉴잖아요 실행 메뉴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실행 메뉴가 아니고 시작,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실행 메뉴는 뭐예요? 윈도우 키 누르고 R, R, U, N, 런, 띄다, 실행하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에 Ctrl 플러스 Shift 플러스 ESC, 작업 관리자 매우 중요하죠?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문제 필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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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